하와이 휴즈입니다 그날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초 인기 게임 어몽어스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어몽어스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은 만약에 실제로 어몽어스가 있다면 실제 주인공들의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꼴중영상 출발합니다 뽀뽀 시작하자마자 임포스터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오케이 총도 장전해주고 게임 시작됐다 빨간색 크루원인가요? 그곳에서 임포스터를 두 눈으로 바로 목격한 빨강인데요 너 봤다? 어떻게 어떻게 뛰겠다 이야 도망쳐 나 죽어요 일로와 내 얼굴을 봤으니 죽어야지 너 긴급 버튼 긴급 소집 버튼 눌러야 돼 아 쫄기는 우리 코요미 빨강이 내가 임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쫄았어요 노오 뽀뽀뽀야 핑크색이 임포스터예요 어떡해 노랑아 얘들아 내가 봤어 저 빨강이 임포스터야 내가 임포스터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망했다 야 진짜 이건 또 다른 시점이네요 허링이의 시점입니다 어? 아빠와 아들인가요? 아빠 뭐 보고 있어요?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허허허 1번 카메라에서 또다시 발견된 노랭이 시체인가요 이거? 어? 누가 죽었어? 핑크의 살해 현장을 그대로 목격해버렸네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돼 안 돼 안 돼 장면을 목격한 대가로 핑크에게 죽기 또 1번 직전이네요 퍼랭이 어? 아 아 아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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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뭔소리야 이거 어허허허허허허허 야아 핑크 안들끼게 살해하고 벤토를 야무지게 튀었네요 바로 뒤로 돌아와서 야아 아아 오요? 진.. 진화 다니는데? 하하! 탁 음.. 너의 마지막 햄버거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옏 응 이야아 이거 빼박으로 들켰네 아 이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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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게 아니라 이거 저.. 저.. 잠깐만 나 아니에요 나 나 나 아니라고! 이렇게 해요! 죽을 수 없어! 내 완벽한 완전 범죄가... 이래도 안 떨어져? 이건 좀... 자 어몽에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민트 이번에는 민트 애기와 아빠요 엄마야 어몽어스 우주선에서 평화롭게 베이비민트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트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민트 부모예요 아이고 떨어졌다 아이고 아 아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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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기가 끊어졌대 이거 엄마 뭐해요 자 봐 이거는 너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색깔 말빌로 깔맞춤해서 고치면 돼 오늘도 죽어나가는 희생자 크루원들 첫번째는 노랭이입니다 어디 보지마 보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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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긴급소집 발동했구요 살해자 임포스터를 찾아야 합니다 저쪽에서 봤어요 저쪽에서 그 시처를 봤다구요 근데 죄송한데 누가 죽인지는 못봤어요 아니야 내가 봤어 저 자식이 죽였다고 저 자식이 죽였다고 처럭 너가 어? 어? 진짜야? 아유아유 뭔 소리네요 저 아니에요 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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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는겨? 아니라고 그랬잖아 어떡해 어떡해 엄한 사람이 또 죽고 말았어 얘네 어떡하면 좋아 빨리빨리 굳혀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아 엄마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럴래? 요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초록색깔을 이렇게 맞추면 됐다 완성 엄마 엄마 와 야 이건 너무 슬펀데 어몽어에는 슬픈 전설이 있었나요? 아 그렇게 또다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깜장이 꼭 잡아야 될 텐데요 오우 어떡해 너무 슬퍼 물 다 지쳐서 일어난 베이비민트 엄마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 무슨 난 혼자야 어 포복이에 복도급까지 한다 범인은 바로 깜장이 너야 내가 분명히 봤어요 이번에는 이 자식이 임포스터예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요 이 자식 이 자식 너 딱 걸렸어 이 자식 이 자식아 같은 동료들을 살해한 임포스터는 사용에 처한다 잘 가라 임포스터놈 잡긴 잡았지만 우리 엄마 우리 엄마야 돌아오지 않아 이게 너무 슬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